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기온차도 정말 급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공들 흔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잘 보여요 너무 감사 드립니다 예쁜 개나리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고 저희는 저희 아이오와 있는 또 완연체가 준비되어 있고 네 각각의 활동을 내주니까 함께해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곡 원하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스알러비 아이오슨 감사합니다 루아로 파이팅 루스터베 빠루 키 김대중 mukbang 세